원래 이런거다 어? 아! 죽날거지? 점점 멀어지나봐 기억에는 자 현재 홍시경 씨 1위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야 저거 어떻게 보내니 맞다 맞다 도전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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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십시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리 써 이니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단련하고 있어요 수영하고 왔나 봐 빨리 와 이승호 화이팅 이승호 화이팅 현재 1위 공수호 씨예요 2위 성식이 혹시 공수호 씨 기록 못 나오면 여기서 거기에 끝났을 수 있습니다 야 그렇게 제정신으로 해야지 기인 이게 타임에 장만져야 되는데 도전 오오오오오오 요고 . . . , . . . 아 진짜 당신대, 당신대. 다시 역전이요. 잘하는 재미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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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을 그렇다. 몸을 던져 그냥. 형 형 승부잖아? 형 형 굉장히 승부사에요. 입술도 유리하고. 진짜 못생긴 얼굴인데. 내려주면 돼. 머리 안좋아. 아니 머리야 머리. 머리만 하셔야 돼요. 승부차게 일어나. 자 하자. 조선하시겠습니까? 마지막입니다. 됐다 됐다. 아. 아. 저거 치는거 봐. 여기야 여기. 여기. 미션이 좀 시하다 진짜. 하태원님은. 도전. 도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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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2만원 해봐. 아. 아. 승부사랑 얘기하고 전화니까 진짜 웃겠어. 아. 아. 승부사랑 얘기하고 전화니까 진짜 웃겨. 승부사랑 얘기해. 다음부터 웬일이 넘쳐야 해요. 참으려 해도 웃음이 나와 샴페인이 터질 듯 좋아 태호야, 잡아. 듣기 전화요. 장난스러우던 그대가 없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